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객 여러분을 모실 여객 전무 홍민기 손명호입니다. 저희 승무원은 고객께서 편안히 여행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청량역을 출발해 양평, 원주, 제천, 영월, 예미, 민둥산, 사북, 보안, 태백, 동백산, 도계, 신기, 동해, 묵거역을 거쳐 정동민역까지 가는 홍화호 1637 열차입니다. 주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열차를 타고 낼 때에는 특별히 조심하시고, 객실이나 화장실 주문에 끼워 닫히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선반의 물건은 떨어지지 않게 올려놓으시고, 보호자께서는 어린이가 다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객실 밖에 설치된 지상통화장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 모든 곳은 금연구역입니다. 열차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전 객실에 난방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객실 창가 아래에 방열판이 뜨거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물건을 올려놓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방기를 응급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운행하는 문화의 문화è激 흡연을 끔인 것입니다. 이것은 국한 보혼도 있는 아버지의 문화의 문화, 잔해 알야들에게 맞춤형을 닫히는 듯한 장사필을 저희가 입역시기 바랍니다.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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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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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